대구 시설공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인 나들이콜 운영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특장차와 장애인 콜택시를 구분 없이 제공했는데, 내일부터 배차 시스템을 개선해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특장차를 우선적으로 배전합니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근거리 차량 선택과 배차를 시행하고, 배차된 뒤에는 차량 이동 위치와 도착 시간을 문자로 제공합니다. 현재 대구의 나들이콜 차량은 40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등록 회원은 3만여 명, 연간 이용 건수는 125만 건 정도입니다.